아드펀치 아닙니까? 강펀치에서 일산대. 다운되는 홍수완입니다. 양폭기들은 카라스키아, 카라스키아. 왓투스는 카라스키아. 다시 넘어지는 홍수완 선수.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돌아오는 홍수완 선수입니다. 왓투스는 홍수완입니다.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. 아쉽습니다. 시간이 넘고.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, 홍수완. 카라스키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. 홍수완 다운됐습니다.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.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. 3회에서 홍수완 최연승을 거뒀습니다. 그 사전옥이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오키씨 덕분이다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? 파나마에서 시합을 해가지고 네 번 쓰러졌다가 들어왔잖아요. 이번에 들어왔을 때 그 코치 선생님이 야, 오키가 보고 있어. 이랬대요. 그러니까 본인도 순간 쪽팔리더라나요? 그래가지고 땡었대. 에이쉬이 망가가지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링이 쓰러져 있는데 매니저 코치가 야, 오키가 보고 있어.